한국기계연구원 홍보관 1976년 우리나라 제조산업의 성장을 이끌며 한길을 걸어온 한국기계연구원 핵심 원천기술개발과 기술상용화로 대한민국의 혁신성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산업을 혁신하는 스마트 생산장비 내일을 위한 탄소중립기술 사람중심의 안전한 기계시스템기술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기계기술연구로 지속가능한 우리의 삶을 약속합니다 우리는 미래를 중심에 두고 제조기술의 혁신을 연구합니다 사람과 기계가 함께 공존하며 돕는 더 스마트한 세상 그것이 우리가 만드는 내일의 기계기술입니다 환경에 대한 우리의 연구는 진심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를 위한 연구 친환경 기계기술로 열어가는 탄소중립 누구보다 앞서 내일의 친환경 세상을 위해 오늘도 노력합니다 사람을 보다 사람답게 살 수 있게 하는 연구 더 나은 우리의 삶과 보다 안전한 세상을 위해 우리는 안전기계기술을 연구합니다 사람과 기계기술이 같이 만들어가는 더 안전한 세상 지구를 위한 친환경 기계기술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우리의 삶을 이어가는 기계기술 우리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세상을 보다 풍요롭게 하는 기술로 더 큰 내일을 약속합니다 우리는 인류의 미래를 위해 오늘도 도전합니다 우리의 삶과 보다 안전한 세상을 위해